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데스크 정승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원우진입니다. 5월에 인벤터와 볼트 신기능 소개로 시작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인벤터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는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용자분들께서 업무의 인벤터와 볼트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이드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웨비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보시면 Q&A 버튼이 있습니다. 이 Q&A 버튼을 클릭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북에 대해서 다우데이터 원우진 사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우데이터 기술팀 원우진 사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 소개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드릴 거고요.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는 인벤터를 이미 도입하여 사용 중이지만 아직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없으시거나 옵션이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드리기 위해 작성된 항목이 표준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표준화 가이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문의들 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떤 거고 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만드나요? 또는 표준화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항목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건가요? 같은 질문들이나 아니면 3D를 도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3D 작업을 해서 2D 도면화까지 시키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2D 캐드가 더 편하기 때문에 3D에서 뷰만 내려서 2D에서 작업하시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원하시는 규격이 없으시거나 재질값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내지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에 너무 번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지는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팀넷 환경들을 동일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표준화 가이드북이 제작이 되었고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표준화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시고 상세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 가이드북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3D 캐드를 도입했을 때 표준화 관련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표준화를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구축 프로세스가 정립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이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고 나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건지 카테고리에 대한 구성이라거나 아니면 가공품이나 구매품에 대한 분류 내지는 도면 스타일이나 판금 스타일 같은 회사 자체적인 스타일에 대한 적용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부품이나 조립품 도면 등에 대한 템플릿 작성까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3D 설계 시에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원활한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적화가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사용자 PC나 인벤터 환경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해서 사용 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개인 사용자에 대한 작업 환경 구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베터 환경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인 작업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 표준화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있고요.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3D CA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 사용자 환경 설정 그리고 인벤터 사용자 환경 설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브록으로 별도의 항목들을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시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우 멤버스라고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접속을 해주신 뒤에 오토데스크 제품 소개 탭에 제품 설계 및 제조 솔루션 항목을 들어가주시게 되면 표준화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준화에서 첫 번째로 표준화를 어떻게 또는 어떤 것을 구축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정의를 하지 못하시거나 일부 기능들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어떠한 항목들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조금 정의를 내려보았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설계에서 사용된 설계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중의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표준 템플릿 구성이 진행되겠습니다. 표준 템플릿을 구성하라고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컨텐츠 라이브러리 세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설정에서는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설정하는 방법과 폴더를 구성을 하는 방법 또는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놓았고요. 이제 설계 데이터 정의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문서에 대한 설정 값이라거나 아니면 치수나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들을 정의할 수 있는 스타일 편집기 아니면 사용자 재질을 추가하거나 옵션에 대해서 사전 정의를 내리는 형태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템플릿은 부품이나 판금 부품, 조립품, 도면 형태로 이렇게 구분돼서 정의가 되겠고요. 컨텐츠 라이브러리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 라이브러리의 표준품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어떻게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로젝트 설정에 관련된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프로젝트란 표준화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고 중요한 항목들 중 하나입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는 인벤터 문서관 연관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 보기에 되면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간략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조립품 하나를 어셈블리 하나를 작업한다고 했을 때 이 해당 조립품에는 사용자가 입력하고 싶은 부품이 파트가 포함이 되겠고요. 이렇게 사용자 부품뿐만 아니라 이미 제공되어 있는 볼트나 베어링 같은 컨텐츠 라이브러리 파일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트나 컨텐츠 라이브러리 파일 내부에는 해당 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디자인 데이터, 즉 설계 데이터가 포함이 되겠고요. 이렇게 설계 데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작업이 완료되면 도면화를 위해서 해당 도면을 위한 템플릿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템플릿이나 연관 정보들을 하나의 파일 내에서 관리하고 연계시켜주기 위한 파일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 내부에서 파일의 연관 정보 또는 데이터의 경로 등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되는 공간을 보시게 되면 최상위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 IPJ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저장이 되면서 해당 폴더 내부가 프로젝트의 작업 공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위 부분은 컨텐츠 센터라는 폴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 센터 폴더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기본 제공되는 표준품을 사용할 때 해당 사본이 저장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데이터에서는 부품이나 도면에 대한 스타일 라이브러리라든지 재질 라이브러리 등이 저장되는 위치이고요. 프리셋 항목은 이제 구멍이나 프레임 등에 대한 사정 설정 값을 지정했을 경우 해당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저장되는 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기본적인 템플릿이 저장되는 공간이나 여기에서는 구매품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공간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공간이라고 해서 실제 설계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이제 해당 하위 폴더로 자주 사용되는 폴더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폴더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기나 저장 시에 해당 경로를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리스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옵션 창을 통해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지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파일 내에서 원하시는 공간 경로를 우클릭한 다음에 경로 추가 내지는 경로 변경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해주시면 해당 공간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단 부분에는 가공품, 구매품, 표준품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나눠 두었는데요. 이제 작업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파일, 구매품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라이브러리 파일, 컨텐츠 센터 파일 쪽, 표준품에서는 컨텐츠 센터 파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라이브러리 관련된 구매품이나 표준품에 관련된 내용은 로컬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네트워크 폴더 내에 품목별로 정리를 해서 업로드 하시게 되면 각 사용자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파일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계 데이터인 가공품의 경우에는 몇 가지 파일 관리 방법이 보았던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시로는 첫 번째로 최상위의 연도별로 폴더를 구분을 하고 하위에다가는 발주 업체라든지 고객사별로 분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부의 실질적인 설계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고요.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품종 소량 생산 즉 정해진 규격이나 품목 없이 매번 발주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이 된다든지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시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이제 제품별로 부품을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 항목에 세부적인 분류를 진행을 한 다음 파일 관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고정된 부품이 아니 그러니까 제품이 고정되어 있고 내부에 들어가는 스펙이나 옵션 등이 일부 변경만 될 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관리하는 형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파일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후에 파일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데이터 수정할 때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설계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내에 있었던 디자인 데이터라는 항목을 확인을 하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자주 보셨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 케이블, 아니면 메터리얼이나 심볼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데이터들이 디자인 데이터라는 폴더 내에 함께 구축이 되어 있으시고요. 해당 항목들을 설정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각 항목별로 저장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정되는 항목 중 하나는 이제 스타일 표준 편집기라고 해서 해당 부분엔 도면에 들어가는 텍스트 스타일이나 선에 대한 스타일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광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질과 모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질과 모양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설정 창에서 경로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오클릭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시면 필요한 항목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자산과 모양 자산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자산은 해당 재질에 대한 질량이나 항복강도 아니면 밀도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물리적 자산과 색상 같은 모양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항목이 함께 포함되는 항목이고요. 이제 모양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나 면이나 부품에 지정을 하는 색상에 관련된 내용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사도나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사용자 정유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도 해당 모양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양 부분에 대한 예시로는 이러한 세 개의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이미지 파일을 모양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고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 면 자체의 이미지가 맞춰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모델 자체에 내부적인 이미지가 있으시거나 색상 값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재질이나 모양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용자랑 동일하게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구멍 사용자 정의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저희가 구멍을 작업을 할 때 원하시는 규격이나 아니면 명칭 수정, 치수를 부여를 할 때 기존에는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엑셀 시트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작업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구멍 사정 설정이라고 해서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2019 버전부터 생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탭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구멍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원하시는 규격이나 구멍에 대한 치수 등 세부 옵션을 지정한 다음 저장하게 되면 해당 항목이 리스트화되면서 각각의 작업에 필요할 때마다 항목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해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한 다음에 프로젝트 탭에서 해당 프리셋 경로를 동일하게 맞춰주시게 되면 다른 사용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디자인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젝트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표준화라는 내용을 진행을 하실 때 여러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템플릿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은 이제 모델링이나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 파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 템플릿에는 문서에 대한 속성 정보를 가지고 함께 저장이 되게 됩니다. 우선 템플릿의 종류에는 부품 템플릿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요. 부품 템플릿에는 재질에 대한 설정 값이나 사용자 정의 설정 등 주요 속성들을 정의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매개 변수나 좌표계 등을 미리 지정을 해서 템플릿 내에 유지가 되도록 정의를 내려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판금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부품 템플릿에 들어가는 정보도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판금 전개를 진행을 할 때 들어가는 스타일에 대한 설정 아니면 판금 규칙, 절곡률이라든지 두께값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설정을 저장해서 각 템플릿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리품의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이제 BOM에 입력을 해서 원하시는 BOM 형태로 구성을 한 다음 정의를 해두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수정하는 항목으로는 이제 도면 템플릿이 있게 됩니다. 도면 템플릿에 도면 시트 형식이나 경계 아니면 표지런에 대한 항목들이 있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면 템플릿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템플릿 내에는 시트 형식 이제 도면 시트에 대한 사이즈나 기본적인 옵션이 저장되는 시트 형식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도면에 대한 경계 그 다음 스케치 기호라고 해서 자주 사용되는 기호나 스탬프 노트 등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실 때 해당 탭에서 바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목 블럭이라는 항목이고요. 보통 표제란을 작성을 할 때 표제란을 구축을 하고 실제 파트에서 적용된 속성 값에 링크를 벌어서 뷰가 삽입될 때 해당 부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라는 항목에 사용자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작업 공간이나 라이브러리를 가공 공간 구매품으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템플릿 역시 개인 사용자 설정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두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트 템플릿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도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템플릿을 보셨을 때 동일하게 구성된 것 같으신데요. iProperties라는 항목에서 사용자 탭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사용자 정의에 대한 속성 값들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구성을 해놓고 값만 삽입하는 것으로 해당 사용자 속성을 좀 더 쉽게 부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항목은 BOM 리스트나 도면 템플릿, 도면 작업을 하실 때 연관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면 템플릿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표제라는이 삽입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내에는 시트 형식, 경계, 제목 블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 부분에 간략한 기본 시트에 대한 세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표제란에서 검색기 항목에 리스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목 블럭에 필요한 타입을 별도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마찬가지 자주 사용되는 내용들을 스케치 기호에다가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 기호는 사용자가 필요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삽입 작업을 통해서 로고를 삽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되는 기호를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제란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트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표제란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보여드리면 공차에 대한 설정들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집을 통해서 구성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 공차에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제 각 탭에 속성 값에 관련된 링크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날짜라든지 아니면 파트 이름 아니면 도면 번호들을 미리 지정을 해서 표제란에 적용을 해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용된 표제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품을 하나 뷰를 삽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를 삽입을 할 때 이 열기 탭에서 보시게 되면 자주 사용되는 항목이나 작업 공간이 바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품이 삽입되게 되면 각 표제란에서 각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고 수기 작업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다른 사이즈 역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다른 유형의 제목 블럭을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이 블럭의 구성은 기존과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가시는 업체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뷰를 삽입을 하게 되면 해당 하단 부분의 내용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CAD에서 새로 반복적으로 그리거나 수기로 작업하던 내용들을 이제 인벤터에서 템플릿으로 구성을 해두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작업을 최소화시키실 수가 있고요. 수기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휴먼 오류도 최소화해서 조금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템플릿을 구성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가이드북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컨텐츠 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컨텐츠 센터 부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에 프로젝트 항목에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내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표준품에 대한 복사된 항목 아니면 사용자 부품이나 표준품을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라이브러리 항목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터 부품에 관련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모터 부품을 관리 탭에서 컨텐츠 센터의 부품 개시라는 기능을 통해서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다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두었고요.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범주를 선택을 하거나 이제 매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패밀리 키열 정의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탭에서 부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이제 표준 값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개시를 통해서 지금 선택하신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은 제외하고 어셈블리에 삽입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치해서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 라이브러리가 나타나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을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부품들을 좀 더 쉽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이시는 내용들 중에 이제 입력되면서 치수 값을 지정을 해서 입력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으신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외하고 진행을 해서 저희 가이드북 내에서 조금 상세 항목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사용자 환경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용자 환경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PC를 변경을 했는데 동일한 파일이지만 버벅거린다 아니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PC 사용으로 인한 또는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윈도우 최적화와 인벤터 최적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최적화 항목에서 이제 시각효과나 가상 메모리 또는 제어된 폴더에 대한 설정을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인벤터 항목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화면에 대한 성능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실행이 되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해제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구성을 해놨고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계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능률이 올라가고 아니면 스킬이 상성돼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관리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야 되고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한번 해당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 소개가 진행된 후에 질문해 주신 사항들 중 몇 가지 사항 제가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설명을 드렸지만 청강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인벤터 모델이나 오토캐드 도면과 같은 설계 데이터는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대량의 데이터를 손상이나 유출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최신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보안 환경 내에서 프로젝트 관계자분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검색이나 최신 데이터 보존 그리고 체계적인 이력 관리 등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 업무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설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 솔루션이 볼트 프로페셔널입니다. 볼트는 인벤터와 오토캐드를 기본으로 해서 각종 설계 데이터와 문서 자료를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기존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작업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쉽게 도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볼트를 이미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도입을 고려하거나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용자분들께서 볼트의 기본 개념과 기능을 쉽게 이해를 하고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 이번에 오토데스크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안내해 드리겠지만 이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을 저희 웹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음 볼트를 구성하는 것부터 관련 개념을 학습하고 실제 예제를 통해서 기능을 익히는 순서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순서대로 다뤘고요. 실제 업무에 필요한 볼트 기능들을 충분히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시고 익숙한 분들께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심화된 기능 부분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볼트 기초부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총 4가지 부분을 순서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트의 기본 환경 구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볼트 기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됩니다. 볼트 서버에 파일 저장소를 두고 실제 데이터가 이곳에 저장이 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세부 프로젝트 구성을 하고 오토캐드와 인벤트에서 작업한 도면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서버에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MS Office와도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씽 클라이언트나 모바일 앱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볼트 서버 설치 관련해서는 가이드북 부록을 참조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이드북에서는 볼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다뤄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개념과 볼트 저장소 생성부터 시작해서 사용자 계정 작성 그리고 이 계정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볼트에 접속하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서버에서 설계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볼트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 이름과 동일하게 개별 데이터 저장소를 저희는 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버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콘솔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순서로 볼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이드북에서는 볼트를 생성하는 이 부분부터 예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을 한 후에는 실제 사용자들이 볼트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서버 콘솔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 상단의 스크린샷에 보시는 대로 계정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계정에 역할을 부여해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볼트에는 사전 정의된 역할이 있는데요. 가이드북 제6장에 좀 상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역할을 부여하면 읽기 전용 권한으로 제한한다든지 또는 관리 작업을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용자 계정으로 클라이언트에 접속해서 기초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볼트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PC에서 볼트에 접속해서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볼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고 찾고 관리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생성된 볼트에 앞서 작성한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폴더를 생성하고 작업 폴더를 설정하고 오피스 파일을 추가해 보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가이드북에 있는 예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와 유사한 그런 환경에서 그대로 폴더를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볼트에 저장된 파일을 열 때 로컬의 작업 폴더로 파일을 복사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폴더를 한번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피스 파일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트 적용을 위한 기초 작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볼트 기초 환경이 구성된 후에 설계자분들은 볼트 계정으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프로세스의 큰 변경 없이 설계 프로그램 내에서 볼트에 있는 데이터를 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볼트는 설계 툴 내에서 바로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 프로그램 에드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가이드북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벤터와 오토캐드에서 볼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실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벤터에서의 볼트 활용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트 애드인으로 인벤터 내에서 볼트 메뉴에 바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가이드북에서는 인벤터와 볼트 작업 프로세스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먼저 인벤터 데이터를 볼트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볼트에서 이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데이터의 위치를 저장하는데 이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볼트가 인벤터 파일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이 지정돼야 하는데요. 볼트에서 작업하실 때에는 중간에 이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단일 프로젝트 파일을 사용하고 이것을 볼트 루트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볼트 프로젝트는 오토로더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토로더는 인벤터 데이터들을 업로드하는 볼트에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토로더로 볼트의 인벤터 데이터를 처음 업로드하면 볼트 루트의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인벤터에서 지정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해줍니다. 이렇게 인벤터에서 새로 설계를 파일을 작성을 한 후에 이것을 볼트에 체크인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이드북 예제 중에 하나인데 이 예시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트 프로젝트로 인벤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주시고요. 먼저 로컬에서 데이터를 작업해서 볼트에 저장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벤터 내에서 체크인 해주시면 여기 접속한 볼트로 바로 이 어셈블리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볼트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는 볼트에 저장된 데이터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열어주는 작업, 체크아웃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아웃해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인벤터에서 설계하시는 프로세스 그대로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것을 다시 볼트로 체크인해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여기 볼트 클라이언트에 가서 보시면 볼트 내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내역이라든지 미리 보기 같은 데이터 관리 작업들을 여기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캐드에서의 볼트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볼트는 인벤터 모델과 오토캐드 도면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에서도 볼트 에드인으로 볼트 메뉴에 바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토캐드와 볼트의 작업 프로세스는 보다 간단합니다. 오토캐드 내에서 볼트로 로그인한 후에 도면과 템플릿을 저장을 하고요. 체크인은 폴더나 개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사용하는 도면 템플릿을 볼트에 저장해두고 공통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템플릿을 등록하는 부분은 가이드북에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볼트에 저장된 도면을 열어서 작업하거나 신규 도면을 오토캐드 내에서 볼트로 바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토캐드 환경이고요. 볼트 에드인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볼트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접속하신 다음에는 기존의 오토캐드 도면 작업 프로세스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템플릿을 볼트에 저장해두고 공통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체크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볼트로 바로 이 데이터를 업로드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설계자분들은 볼트 체크인 체크아웃을 통해서 기존 설계 프로세스를 거의 유사하게 유지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계자분들이 인벤터와 오토캐드에서 볼트 저장 데이터로 작업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볼트 데이터 관리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의 제5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볼트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작업하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이드북의 이 부분에서는 관련 업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볼트 기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검색과 버전관리, 설계 복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볼트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빠른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속도 자체도 빠르고 컨텐츠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캐드 도면 내에 있는 문자 같은 데이터 내에 컨텐츠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준 필터를 설정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버전 관리인데요. 볼트에서는 데이터를 체크인 할 때마다 자동으로 버전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 검토도 가능하고요. 또 필요 시에 이전 시점의 데이터로 복원을 하실 수 있도록 네이블 기능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 시점의 스냅샷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이 레이블에 대한 상세 설명과 예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설계 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그리고 기존의 설계를 재사용하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설계 복사 기능으로 볼트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서 새 설계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복사 시에 3D 모델의 관련 설계 구조도 포함해서 복사가 됐고요. 그러면 설계 복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사하려는 어셈블리를 선택을 해서 설계 복사를 하신 후에 복사될 폴더를 이렇게 지정하고 복사할 데이터 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도어라든지 접미어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파일 이름을 변경해서 새로운 폴더로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런 구조까지 다 함께 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새 프로젝트의 기존 설계를 쉽게 복사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복사에 대한 예제도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볼트에서는 승인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리비전 관리와 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볼트 데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드북 제6장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다양한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과 예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비전 관리와 변경 지시 그리고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트에서는 리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동된 도면의 수정 권한을 제어해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볼트에서는 이 리비전 체계를 정의하고 수명 주기를 통해서 객체에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전 체계와 수명 주기는 범주에 지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DWG 형식을 도면 범주로 분류하고 워드 형식은 문서 범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의 수명 주기와 리비전 체계를 지정하면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파일에 동일한 리비전 체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과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예제 순서대로 직접 따라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트에서는 설계 변경 관리를 위한 승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변경 지시를 생성해서 설계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검토나 승인, 거부 등의 진행 사항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변경 지시에는 변경 이유나 기한 등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변경 지시를 사용하려면 먼저 프로세스에 참여할 사용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서 변경 지시 라우팅을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 변경 지시 라우팅 정의와 사용에 대한 예제도 가이드북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항목인데요. 볼트에서 항목을 지정을 하면 파일의 항목이 지정될 때 해당 항목의 봄이 생성이 됩니다. 항목 관련된 부분도 가이드북에서 상세 설명과 예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용자 관리라든지 체번 시스템, 특성 맵핑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의 다운로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한 분들께는 다음 주 초에 이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메일 내에 지금 다운로드 하기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잊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은 개념 설명 외에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따라해 볼 수 있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과 샘플 파일 그리고 시연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제를 따라 하실 때 필요한 샘플 파일과 예제 영상은 별도로 요청해 주신 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금 보시는 주소에서 샘플 다운로드와 영상 시청을 위한 요청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하실 때 입력한 이메일로 관련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볼트 가이드북과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QA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북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우 데이터 원우진 씨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사항들 중에 두 가지 정도 선정을 좀 해보았고요. 일단은 질문 한 가지 중에 설계 환경 표준화에는 크게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나요? 이거는 이제 웨비나 진행하면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크게는 이제 프로젝트 즉 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각각의 경로를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이제 도면 템플릿을 어떻게 구축을 해서 도면화를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소한 부분으로는 단위나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표준화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웨비나 자료나 가이드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항목들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템플릿을 가져와 합치는 것도 가능한가요? 또는 특정 템플릿 부분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표준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 도면 템플릿을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도면들을 합치거나 일정 부분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인벤터 자체적인 기능이 아니라 이제 인벤터 쪽 시작 폴더 쪽에 있는 인벤터 항목을 보시게 되면 도면화, 도면 자원 전송 마법사라는 별도의 툴을 한 가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당 기능을 통해서 다른 템플릿에 있는 템플릿의 요소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도 아마 일정 부분 작업을 진행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프레임 설계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규격을 프레임 추가로 새로 생성해서 작업했을 경우 도면에 부품 리스트, BOM을 생성을 했을 때 프레임 길이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기본 표준 부품이 아니라 그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새로 생성해서, 특히 새로 생성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해당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인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프레임 길이라는 항목에 링크가 되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매개변수로 길이값을 지정을 해서 부품을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렇게 등록된 속성값을 BOM 사용자화를 통해서 BOM에 원하시는 열 추가를 하실 때 해당 항목을 세팅을 해주시면 길이과 표현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품 세팅 방법이나 BOM 사용자화 방법 역시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Q&A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볼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트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트 보안 관련해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볼트는 사용자 역할별 그리고 폴더별로 접근 권한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정을 통해서 보안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볼트 사용자 가이드북에 보면 이 사용자 관리 그리고 폴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클라이언트 설치하면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 태블릿에서 볼트 접속이 가능한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씽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씽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볼트 주소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은 볼트 프로페셔널 버전에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iOS와 안드로이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볼트에 언제 액세스 했는지 추적이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볼트 서버 콘솔에 보시면은 로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에서는 사용자 로그에서 누가 어떤 계정으로 어떤 볼트에 어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볼트 클라이언트나 인벤터, 씽 클라이언트 이런 클라이언트를 써서 접속했는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적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몇 가지 짧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Q&A는 이 정도로 라이브로는 진행을 하고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은 웨비나 끝나고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웨비나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